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복무 중에 휴가 미복기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가 2016년에서 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튜사에서 복무하면서 모두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는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중 19일간의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군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회 의원실에 따르면 서시는 복무기간의 연가 28일과 특별후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튜사는 22개월 복무하면서 정규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상휴가와 위로휴가 등을 특별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서시는 자격증 취득이나 군 내부 행사 등에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10일 이내에 주어지는 포상휴가를 한 차례 써서 4일 동안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휴가는 세 차례 모두 7일을 사용했습니다. 전주회 의원은 황제복무라고 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이렇게 포상휴가, 위로휴가 등을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미 아들은 특별휴가, 병가 포함해서 원래 휴가 28일인데 그 외에 30일을 더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1개월 복무 가운데 19개월을 복무하고 두 달은 휴가를 보냈다. 그래서 이게 황제 복무라고 하는 것이다. 전체 21개월 가운데 두 달을 휴가를 보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이게 주미애가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게 엄마 찬스다. 주미애 특혜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황병, 서시와 함께 근무를 했던 상황병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서 우리 엄마도 주미애였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도 주미애였으면 좋겠다. 군대에 가서 휴가를 10일 갔다 오고 또 연장을 해서 20일 갔다 오고 그리고 3일을 더 연장 휴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도 주미애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복귀를 하지 않았어. 상황병이 집에 전화하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냐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휴가 복귀는 하지 않고 상급부대에서 대위가 와서 휴가를 처리했으니까 휴가로 처리했으니까 미복귀라고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주미애 아들은 특혜다 하는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주미애 아들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하지 못했다. 서류상에 그런 것, 즉 근거가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추 장관의 아들, 신원식 국회의원은 추미애의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시대의 군정문란의 대자비라고 말했습니다. 군정문란. 조선 말기에 군정문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군에 갈 사람도 다른 사람 보내고 또 군대를 대신 보내면서 그것도 빨리 복무기간을 다 채워지지 않고 그냥 갔다가 금방 나오는 이런 뇌물을 주고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그런 군정문란의 여유가 있었는데 연유가 됐는데 이것 바로 지금 군정문란이 되는 것이다. 야당 대표면 이런 큰 권한을 행사해서 아들을 휴가, 군대를 보내놓고 그냥 21개월을 가는데 두 달을 어쨌든 휴가를 쓴 셈입니다. 아주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행정처리하는 것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군대에는 다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데 서류 자체가 미비된 그런 휴가를 갖다 왔다. 근거가 남지 않았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허술한 관리였고 바로 그만큼 추미애의 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는 아들 휴가 미복기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부대에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이 아들 휴가 연장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미래통합당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잊지 않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이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 즉 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하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겠느냐. 아주 소극 좋은 답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의 아들 서시가 가추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개입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 추미애는 팩트체크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분대 관계자에 전화했고 장관님께서 보좌관에게 그런 것을 지시했다면 집권 남용대회에 해당된다고 하자 추미애가 일반적이라면 맞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 이랬습니다. 대개 이렇게 처음에는 급한 불을 꺼자 싶어서 부인을 해놓고 보는데 나중에 경우는 대부분 맞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이렇게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실을 드러났다. 지금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것을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거고 또 이 전화를 받았던 군 관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A씨는 신의윤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아들 휴가 연장은 사생활 아니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보좌관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추미애가 보좌관에도 갑질한 것이 아닌가. 보좌관 본연의 의무가 아닌 자기 아들 그걸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군 관계자에게 휴가를 연장해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했거나 또 부탁을 했더라도 이것도 갑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전화를 한 것이 맞다면 바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군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추미애를 즉각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추미애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관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측근을 갖다 놔놓고 또 거기에 수사하는 옛날에 수사했던 동부지검장은 옷을 벗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수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에 대한 수사를 막았지 않느냐. 이게 또 사법 방해도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에 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편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